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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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 토이 마슈 토이 아 아 아 얘들아 아침 먹자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음 ese 음 음 음 아 으 우와 으 요 으 Punk 포기 ú 좋아, 다은 음식을 다 남기면 어떡해 오빠도 먹어 오빠도 먹어 와, 맛있겠다 이번 결과를aph 억. Becca 와아 aboard! 아멘 Jo lo jim 여름이 밥来bij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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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you 아멘 아멘 Dig 계속... 어... 와! 엄청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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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의사선생님한테 전화하자 좋아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의사선생님? 얘들아 무슨일이야? 어쩌지? 기다려봐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에이? 맞아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마탕, 케이크 단 걸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이가 아프지? 근데 이가 너무 아파 나도 이가 아파 저도 아파요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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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둥 좋아 다음 자 봐봐 단 걸 많이 먹으면 충치균이 생겨서 이를 아프게 한다고 의사선생님 똑똑하다 내가 올바른 양치질을 알려줄게 자 봐봐 칫솔로 여기저기 빠짐없이 잘 닦아요 그리고 뒤에도 깨끗이 닦아주는 거 잊지 말아요 나 안 아파 민아사는 최고 야 의사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오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최고 최고 우리 이제 단 거 적게 먹고 양치 열심히 하자 빠이빠이